오늘 은바코성 7의 하나의 말씀은 에베수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토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미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토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토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언약가정 237 선교의 플랫폼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수서 4장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자세에 대해서 지금 언급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후반부에 오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또 다른 공동체인 또 하나의 공동체인 이 가정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한 언약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지금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특별히 이 가정이 그냥 가정이 아니라 언약가정 언약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되어질 237 선교 시대에 우리의 가정 역시 237 선교 플랫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언약적 공동체 언약적 원리스를 이루고 우리의 가정이 보금적 원리스를 이루는 것은 이 237 나라 오천종족 보금화의 중요한 양 날개 두 가지 날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가지 날개를 이루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이 237 선교에 굉장히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트리고 갈라놓고 나눠놓으려고 하고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가정 또한 분열되고 나눠지고 무너지고 깨워지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속지 마시고 어떻게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어제 또 듣고 또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묵상할 때에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말씀대로만 우리가 행할 수 있다면 말씀대로만 되어진다면 우리의 가정이 두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말씀대로만 한다면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말씀대로만 섬기고 말씀대로 사랑한다면 이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수밖에 없겠구나 다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 공동체의 중요성을 아시고 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깨트리려고 공격하는 영적 실상을 분명히 아실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살리는 보금적 언약관계를 회복하여 우리의 가정이 이 3.7 선교의 든든한 플랫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보금적 부부관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다양한 관계들을 설명하는데 이 관계들이 성경적이고 보금적인 부부관계 그리고 성경적이고 보금적인 부모와 자직관계 그리고 성경적이고 보금적인 주인과 종으로 대표되어지는 사회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모든 관계 가운데 상호간의 순종과 복종을 지금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에 대한 건면은 뭐로 연결이 되느냐 에베소서 5장 21절에 밝히고 있는 이 대전제 가운데 다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전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경애함으로 피차 서로 상호간에 복종하라입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경애함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가 먼저 정립되어져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정립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제는 어떤 것과 연결되었냐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일하게 나오는 전제인데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를 경애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며 섬기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도리어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경애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애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는 이 두 가지는 뗄리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곧 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믿고 그 주를 사랑하며 그 주님께 우리가 자율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역시 자원하여 상호간에 서로간에 피차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인간관계를 대하는 데 있어서 특히 말씀하시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 사이에 가져야 될 영적 자세 상호간에 서로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아내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그 질서와 권위에 따라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머리대게 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아내의 책임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뭔가 아내를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한 위치에 놓고서는 종속해라 복종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에 질서를 세우셨고 그 질서로 의하여 남편을 가정의 리더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정의 책임과 권위를 부여하신 만큼 그걸 안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기준과 범위 역시 무엇이냐 그리스인들이 죽게 자율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라 순종해라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혹은 남편이 부신 남편이라 하더라도 그 권위를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인정합니다라는 그 아내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모든 아내 되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복음적인 질서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는 그 책임을 여러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에 못지않게 남편에게도 아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이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사랑할 조건이 없어도 사랑해야 한다는 아가페적인 사랑이요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겁니다 근데 당시에 어떠한 규범과 어떠한 그런 규정들을 보면 당시 사회에서는 로마법도 그렇고 그리스법도 그렇고요 아내들에게는 남편들에게 행하여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반대로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리는 있을지언정 아내에 대한 남편의 책임과 의무는 없었던 것이 당시 사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뭘 말하냐 그러한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고 굴종하고 열등한 위치에 속해 있는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권위만 내세우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상호간에 동등한 관계로서 상호간에 해야 될 의무를 설정해 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뭘 강요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 가정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워갈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 것처럼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를 수용함으로 그 아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대로 꽃을 피우고 잠재력 능력을 발산함으로 그 가정이 주 안에서 더욱더 생명력 있는 그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가정이 되게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남편에게 있다라는 거죠 상호간에 책임이 있고 상호간에 의무가 있는 겁니다 뭘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이 원래의 모습 창조의 질서대로 세워져 가도록 그리고 그렇게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에게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는 현재 진행형을 사용해가지고 뭐냐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모든 것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 주라는 것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정말 복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갈 때 원니스 되어지는 부부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을 어디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위에 든든히 세워 우리의 가정이 2, 3, 7 성교 플랫폼으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적 자녀 관계입니다 앞서 복음적인 부부관계를 언급한 사도 바울은 이제 부모는 자녀는 부모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는 자녀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바울은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곧 부모의 말씀과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여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하다 옳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필조물된 모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가정에 부모를 주셨고 그 부모를 세우셨으니 그리고 그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을 통해 뭐라 해야 하느냐 사람은 마땅히 자연스럽게 이러한 가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가정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배워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계속 강조해 오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한 가지 토대가 있습니다 어떤 토대요?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주님의 관점에서 즉 나의 관점에서 나의 판단에서 나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우리 삶의 모든 순종과 부분을 해석하고 적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이 부모에 대한 순종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되어지면 거시서로 상충하게 되어지면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됨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렇기 때문에 또한 자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를 따라 정말 지혜롭게 주님의 관점으로 부모님을 존중하며 주 안에서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뭘 이야기하느냐 자녀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들을 보면 뭐냐 그 자녀를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인격체로 여기기보다는 나의 소유물로 여겨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감정대로 자녀를 만들어가고 자녀를 바꾸려고 하고 자녀를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상처를 입게 되더라고요 내 건 줄 알고 내 소유물 내 감정대로 내 감정대로 그러나 뭐냐 그 자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임을 어느 특정한 상황에서만 이 자녀가 자랄 때만 이 자녀가 뭔가를 할 때만 그럴 때만 아니라 매사에 항상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녀를 세상의 기준과 흐름에 따라 양육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의 생각과 철학 또는 가문의 전통대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대로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 자녀를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부모들께서는 가정에서 내가 영적 파수막내 역할을 감당하여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그리스의 빛으로 재창조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대로 자녀들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부모의 생각 속에 또 자녀를 가둬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해서 그 랩런트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살리시고 이끌어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할 수 있도록 정말 진실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현장 포럼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용성께서 결론부에 사랑차 조리법이란 글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죠 이 글을 전체적으로 보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성냄 불평 고민 질투 짜증 어떤 실망 아픔 불만 이 모든 것들을 잘라내라는 겁니다 잘라내고 그 속을 깨끗이 씻고 실을 빼내고 껍질을 벗기고 씻어서 푹 끓여내라 물론 그 끓여내는 가정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그 인내와 기도를 통과하여 그 차가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미소와 믿음이 가득 차 있을 거라는 그 이야기죠 즉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특별히 이번 주 말씀하신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관계 속에서 오게 되어지는 모든 나쁜 감정들을 뭐로 통과시켜라 기도로 통과시키라는 겁니다 기도로 통과시키면 통과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좋은 감정으로 바꾸라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감정들 그 나쁜 감정들을 상대방에게 먼저 토해내지 마시고 바로 토해내지 마시고 그것을 인내와 기도를 통해 사랑의 차를 끌여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가정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과하여 이미 그 사랑의 차 복음의 차를 마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체험하였고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가정이 복음적 부부관계 언약적 잔여관계가 회복되어져 2, 3, 7 선교회 명문가정으로 다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7 선교회 3, 6 선교회 6, 7 선교회